최근 유명 가수 박지현이 자신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려 하는 남성이 발생해 심각한 사건을 겪었다. 해당 사건은 어젯밤에 발생해 대중은 물론 박지현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아파트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영상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박지현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다행히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즉시 당국이 도착하여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침입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지현이 적발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박지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들의 신변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지현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인했다. 향후 박지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 강화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박지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생활 보호 및 보안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팬들은 sns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박지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지현은 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팬들의 관심과 응원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한 개인 보안에 계속 집중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정책과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아티스트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한편 박지현과 소속사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박지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박지현은 여전히 의기양양하며 예정된 일정에 맞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길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